자 김대협의 프리킥 띄워줬습니다 수비 클리어링 자 창원의 기회 네 지금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나왔어요 역습 찬스인데요 계속 갑니다 스피드를 올려보고 있습니다 자 김슬기의 돌파 김슬기 올려줬어요 그러나 여기서 끊어냈습니다 아 열렸어요 슛 골 들어갑니다 선치골 창원시정 스코어 1대0 자 지금은 약간의 행운이 따랐습니다 붙여줬습니다 잘 띄워줬고 통점골키퍼FC 자 이번에는 프리킥 기회를 만들어내네요 굉장히 좋은 크로스였고 헤딩으로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루즈볼이 되면서 창원이 끊어냈고요 잘 이어줬습니다 띄워줬습니다 골키퍼가 헤딩 열려있어요 kendade 슛 보여 przew 1도 골이 나옵니다 everyone 스코어 1대0 지금 교체에서 들어온 이 박한준 선수의 굉장한 아웃프론트 킥이었습니다 네 앞선 장면에서 사실 조금 재밌는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김진영 콜키퍼가 박스 바깥쪽까지 나오면서 헤딩으로 걷어냈었는데 그 볼이 박한준 앞에 향했습니다 그리고 박한준은 망설이지 않고 강력한 슈팅으로 이렇게 되면 김포가 한 명이 더 많습니다 올려주고 머리 맞췄는데 수비가 걷어내면서 다시 한 번 코너킥 다시 한 번 코너킥 이번에도 멀리 봤습니다 이번에도 세트플레이로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스코이데이 자 오늘 경기에서 이 크로스가 굉장히 날카롭네요 결국 그 날카로운 크로스를 바탕으로 그렇습니다 완급조절이라는 표현이 조금 더 좋아보이네요 감사합니다 끊어냈어요 자 왼쪽 잘 벌려줬습니다 정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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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대박합니다 역전에 성공합니다 김포FC의 정이찬 자 정이찬이 결국 해주네요 이 지금 상대 실수를 잘 끊어냈고 지금 왼쪽으로 연결했는데 사실 약간 타이밍이 늦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침착하게 스텝오버 이후에 슈팅으로 마무리하는 모습입니다 전제패스 오른쪽 측면 다시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확실히 김민규가 전방에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측면을 오 주구 맞았어요 경주환 수원 서동현 서동현 골 골 골 골 첫째 골 경주환 수원 골재형 이야 서동현이에요 아 서동현이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축구첨재 서동현 와 지금 한번 온 찬스를 완벽하게 골키퍼 튀기고 꼬잡았습니다 아 서보원 감독의 용병술 성공이에요 맞습니다 오늘 아까 감독이 사전 인터뷰할 때 자신감이 넘치는 느낌이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아 오늘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서부도 탄탄하다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나머지 선수들의 기량에 대해서 믿음을 보냈던 서동현 감독 그 믿음에 보답을 하고 있는 서동현입니다 오늘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 중에 최고령 선수거든요 네 가장 먼저 측정을 넣습니다 확실히 태랑 다운 드론 터치와 슈팅까지 볼 좋습니다 경주환 수원 입장에서도 1라운드에 3골을 넣긴 했습니다만 2라운드에 1골 아 득점력이 굉장히 좋은 경주인데 득점력이 아쉽거든요 아 놀랬어 여기서 와 찍었습니다 찍었어요 찍었습니다 오른쪽에서 좋은 크로스가 올라왔고 이 과정에서 김용우 선수가 넘어지면서 이 PK로 얻어냈습니다 아무래도 넘어지는 과정에서 골키퍼와의 터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지금 함성민 골키퍼가 계속해서 심판들과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일단 옐로 카드까지 받았고요 아무래도 심판이 정확하게 봤다는 약간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주심과 또 부심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아 목포 입장에서는 원정 와서 이미 뒤처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전에 이렇게 막판에 또 PK를 허용하게 되면은 네 어려워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전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경주환수원이 위험지역에서 좋은 패스가 계속 나온다 이렇게 패스 패턴이 계속 나오다 보면은 목포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했는데 바로 PK까지 이어졌어요 그렇습니다 함성민 골키퍼 그리고 서동현과의 대결 서동현 오늘 경기 선제골의 주인공입니다 과연 멀티골 기록할 수 있을지 서동현 숏! 두 번째 골 경주환수원 스코어이 돼요 아 지금도 서동현 선수가 침착하게 골키퍼 움직이는 거 보고 때렸거든요 네 아 갑자기 노련하네요 오늘 오른쪽으로 두 골 모두를 성공시켰습니다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축구 천재 서동현입니다 네 아 지금 표정이 굉장히 비장하고 골을 또 멀티골을 넣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멋있기까지 합니다 저희가 또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선수들이나 감독을 이렇게 원샷으로 클로즈업으로 잡아줄 때 잘하고 있을 때 잡아주면은 괜히 멋있어 보이거든요 그렇죠 또 못하고 있을 때 잡아주면은 괜히 괜찮은 척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지금 잡아줬는데 굉장히 근엄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